너무 잊고 절어진 놈 아르샤키가 엄마한테 왔네 아르샤키가 엄마한테 왔네 손대리 그 명화 중에 피리 부는 소년이라고 알지? 네네 딱 그 모습이셨어 너무 좋았네 너무 신기하다 너무 똑같다 어머님 풍선 아트도 잘 하신다고 잘? 풍선 아트? 풍선으로 인형 만드는 거? 네 맞아요 어머니가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봐 맞아요 배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이건 진짜 좋은 건데 잘하는 거 같아요 그냥 조금 지금 배우는 중 혹시 저 가방 안에 풍선이 있을까요? 있어요 가져오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 가방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카는 제가 책임게요 어머니 세상에 이걸 책임게요 풍선 봉다리 봉다리 우리 어머님 비닐 봉다리 참 좋아하세요 몇 개야 비닐 봉다리가 뭘 저렇게 비닐에 넣어 갖고 다니시는 거야 어머니 되게 귀여우시다 얘를 쫙 워밍업을 시켜주면 안 터진대요 아 늘려놓고 바로 하면 터진대요 네 제일 쉬운 거 우리 모자 만들어 다 써볼까요? 모자요? 네 지금 저희 엄마 댁에 가면 거실이 유치원이에요 며칠 전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온갖 동물들이 터진대요 오우 터질 것 같아 말지도 못 잘 터져요 이걸 이렇게 해서 자기 머리에 맞추는 거예요 아 네 제 머리 한번 박 과장님 머리에 해 드릴게요 네 네 제가 먼저 맞춰볼까요? 일단 이거 좀 잡아보세요 자 머리 사이즈를 맞춰서 네 네 이렇게 비트는 걸로 들어가겠죠? 네 네 귀엽게 여기다 또 방울을 하나 만들어주고 선생님 또 방울을 하나 만들어주고 슉 슉 슉 슉 슉 어머니 이 풍선 같은 거 보는 맛이 있네요 재밌네요 여기 있다가 손자 손님한테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겠죠 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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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화에 있는